여자 지금 뭐 해? 이거 어떻게 처음 해야 돼요? 보시잖아요 언니들보다는 제가 좀 부지런 거 같아요 이런 거 다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 주시면 다 써봐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가 어때요? 갑자기 안 보여요? 왜요? 왜 안 보여요? 언니 잘하는 거 아니에요? 계속해서 해주세요 엄청 관리를 해요 자세도 완전 바르고요 잘 때도 욕이다 잘 안 보여요